지금까지 생생 지구촌이었습니다. 5개 구청장 후보들이 확정됐습니다. 민주당 광주전남광역의원 경선 결과도 발표를 앞두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실외 마스크 착용이 일부 해제됩니다. 방역수칙이 완화되면서 이달부터는 지역축제도 본격적으로 펼쳐집니다. 전남도와 여수시가 유가 상승에 힘겨운 어업인들을 위해 면세유 지원 사업에 나섰습니다. 면세유 지원과 함께 다각적인 관심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상황이 풀리면서 헌혈의 집으로 향하는 시민들의 발길이 늘고 있습니다. 적정 보유량을 갓 넘은 수준이라 아직 안심하기는 이릅니다. 6일 지방선거를 한 달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광주 5개 구청장 후보들이 확정됐습니다. 민주당 광주전남광역의원 경선은 오늘 결과가 발표되는데요. 본격적인 지방선거에 막이 올랐습니다. 보도에 김영찬 기자입니다. 서구청장과 광주청장 경선을 끝으로 확정된 더불어민주당 광주기초단체장 후보. 민주당 서구청장 후보로는 김의강, 광산구청장 후보에는 박변규 후보가 각각 결정됐습니다. 이로써 민주당 광주시당의 구청장 후보 선출이 마무리되면서 대진표도 윤곽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구청장 선거구 5곳 중 3곳은 민주당과 국민의힘 후보가 격돌합니다. 동구청장 선거에 민주당 임택 현 청장과 국민의힘에는 양혜령 전 광주시 의원이, 남구청장에는 민주당 김병래 현 청장과 국민의힘 강연구 후보가, 북구청장에는 민주당 문인 현 청장과 국민의힘 강백용 전 북구 부구청장이 나섭니다. 민주당 공천에서 배제된 서재석 현 서구청장이 무소속 출마에 나서면서 서구청장 선거는 민주당 대 무소속 대결이 전망됩니다. 민주당 광주시당은 단수 공천 지역 3곳을 제외하고 17곳의 선거구에서 권리당원을 대상으로 경선 투표를 진행합니다. 민주당 전남 도당도 전남 55개 광역 의원 선거구에서 도 의원 경선을 진행합니다. 기초 의원 비례대표하고 광역 의원 비례대표는 이번 주 주중으로는 모두 완료하고 5월 7일 정도면 모든 공조 절차가 완료될 것 같습니다. 한편 민주당 광주시당은 기초 의원 20개 선거구 60명의 후보를 확정했으며 경선 결과에 따라 이들 후보는 지방선거에서 타 정당이나 무소속 후보와 경쟁을 펼칩니다. MBC 뉴스 김영창입니다. 임금 인상과 처우 개선 등을 요구하며 파업을 예고한 광주 버스 노동조합과 사측이 오늘 3차 조정에 나섭니다. 광주 지역 버스 노사는 오늘 오후 2시부터 전남지방노동위원회 3차 조정을 진행할 예정이며 이번 조정에 실패할 경우 노조는 내일부터 파업 등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광주 버스 노조는 8.5% 임금 인상을 사측은 1.5% 임금 인상을 고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5월의 첫 출근길인 오늘 대체로 맑고 쾌청한 날씨가 예상됩니다. 파란 하늘이 드러나겠고요. 오늘 먼지 걱정도 없겠습니다. 기온은 어제와 비슷하겠는데요. 요즘 기온은 평년 기온을 2, 3도가량 밑도는 수준입니다. 광주의 아침 기온 8도 안팎으로 출발했고요. 한낮 기온 21도 안팎까지 오르면서 포근하게 느껴지겠습니다. 일교차가 큰 날씨가 예상되는데요. 아침 출근길 무렵에는 쌀쌀하게 느껴질 수 있겠고요. 산지를 중심으로는 서리가 내릴 수 있어서 냉이 없도록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날씨정보였습니다. 오늘부터 야외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됩니다. 지역민들은 하루빨리 일상으로 돌아가는 것을 기대하며 5월의 첫 주말을 보냈는데요. 거리 두기가 완화되면서 이달부터는 지역축제도 본격적으로 펼쳐집니다. 박종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주말을 맞아 목포 평화광장에 많은 인파가 몰렸습니다. 아이의 손을 잡고 걷거나 강아지와 함께 산책하며 즐거운 하루를 보내는 시민들. 자전거를 타는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는 등 어느덧 코로나19 이전으로 한 걸음 다가선 모습입니다. 야외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되면서 일상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지난 2020년 10월부터 실내외 어디서나 반드시 착용해야만 했던 마스크. 566일 만에 공원 등 야외에서는 마스크 없이 산책이 가능할 만큼 거리 두기 방침이 완화됐습니다. 거리 두기가 본격 완화되면서 지역축제들도 이미 시작했거나 잇따라 개최를 앞두고 있습니다. 3년 만에 열린 한평나비축제는 휴일마다 수많은 인파가 몰리고 있습니다. 또 완도에서는 청산도 슬러걷기축제가 오는 8일까지 열리며 5일부터는 장보고 수산물축제도 펼쳐집니다. 코로나19 여파로 중단됐던 축제가 시작되면서 침체된 지역경제도 조금씩 기지개를 펼 것으로 보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많이 안 되고 그런데 지금 풀리니까 기분이 좋죠. 사실상 야외에서 마스크 착용이 마지막이었던 하루. 대부분의 거리 두기가 완화되고 있지만 방역당국은 실내에서는 마스크를 여전히 착용하는 등 상황에 따른 개인 위생수칙 준수를 당부했습니다. MBC 뉴스 박종호입니다. 광주 전남 지역에서 주말과 휴일 동안 코로나19 확진자가 각각 1천 명대를 기록하는 등 감소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방역당국에 따르면 광주에서는 요양원과 기존 확진자의 접촉 등으로 1,300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전남은 순천 300여 명, 여수와 목포, 광양에서 각각 200여 명의 확진자가 나오는 등 22개 시군에서 1,962명이 확진됐습니다. 한편 광주, 전남 코로나19 누적 사망자는 930여 명으로 늘었습니다. 전라남도는 5월 한 달 동안 개인 지방소득세 신고 납부기간을 운영하고 코로나19로 어려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는 납부기한을 3개월 연장합니다. 개인 지방소득세 납부기한 직권 연장 대상자는 중소벤처기업부가 선정한 영업손실보상 대상 소상공인과 기존보다 낮은 수익을 거둔 영세 자영업자로 전문직과 부동산 임대업자, 대부업자, 금융소득 2천만 원 초과자 등은 제외됩니다. 광주시가 지방공휴일로 지정된 5.18 민주화운동 기념일 휴무와 추모 동참을 독려했습니다. 이에 따라 지방공휴일 3년을 맞은 광주시는 부서별 20%, 민원 대응과 코로나19 대응 부서는 50% 이상이 출근하는 부분 휴무에 들어갑니다. 광주시는 또 공공기관과 학교, 기관, 단체, 민간기업에 공문을 보내 휴무 동참을 권고하는 등 5.18 추모기간인 18일부터 27일까지 조기를 달도록 추모를 독려하고 있습니다. 신호를 위반한 사실이 적발될 것을 우려해 도로에 설치된 CCTV를 공기총으로 쏴 파손시킨 6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 형사 13부는 총포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61살 A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2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2월 29일 새벽 전남 국성군의 한 도로를 지나던 중 도로 위 CCTV에 신호위반 상황이 찍힌 것으로 생각하고 무허가 공기총으로 CCTV를 파손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국제 유가가 급등하면서 국내에서도 기름값이 치솟고 있습니다. 전남도와 여수시가 특히 이 같은 유가 상승으로 힘겨운 어업인들을 위해 처음으로 어업용 면세유 지원 사업에 나서고 있습니다. 최우식 기자가 보도합니다. 어업 사태 이후 급격한 국제 유가 상승으로 연일 기름값이 치솟으면서 그나마 면세 혜택을 받아온 농어업인들마저도 큰 어려움에 직면했습니다. 어업용 면세유는 리터당 180원 이상 크게 올랐습니다. 국제 유가가 배럴당 100달러까지 오를 경우 전체 어업 경비에서 30% 미만이던 유료비는 40에서 50%까지 늘어날 수 있어 유료 사용량이 많은 대형 어선업종의 피해가 더 클 것으로 우려됩니다. 전라남도와 여수시는 이에 따라 이번에 처음으로 어업용 면세유 지원 사업에 나서고 있습니다. 도 전체 지원 예산은 83억 8,300만 원, 9천만 리터 규모인데 이 가운데 여수시가 30억 5천만 원, 3,300만 리터로 다른 시군에 비해 월등히 많습니다. 어선 세력은 전라남도에서 여수가 한 3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어선 세력들이 그리고 근혜 어선들도 많이 집중돼 있고 여수배들이 많은 도움이 될 거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현재 여수시관 내 대상 허가는 총 2,900허가이고 1차로 1,100여 허가가 신청을 했습니다. 여수시는 이달 말까지 신청을 받아 지원자를 확정하고 오는 7월까지 지급한다는 계획입니다. 특히 한중일 어업 협정에 따른 어장 축소, 어업 경비 상승에 따른 생산비 증가로 인해 어업용 면세유 지원의 필요성이 제기돼 왔습니다. 타 도에서도 면세유 가격에 대해서 한 10% 조금씩은 지원해 주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남도에서도 그런 것도 계속 발굴해서 어빈들이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역 경제의 한 축인 수산업의 미래를 위해 이번 면세유 지원 사업에 이은 다각적인 지원과 관심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최우식입니다. 광주 비엔날레 전시관 신축 사업이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해 본격적으로 추진됩니다. 광주시에 따르면 전시관은 1,181억 원을 들여 북구 중해공원대 주차장 부지에 연면적 2만 3,500제곱미터, 지상 3층 규모로 2,026년 완공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상설 전시관과 수장고, 교육 체험 공간 등을 갖추고 전문 인력 양성 등으로 5,700여 개 일자리와 1,300여억 원의 경제 효과를 거둘 것으로 광주시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오는 9월 개관 예정이었던 광주문화예술회관이 자재 수급 지연과 안전진단 강화 등으로 내년 3월로 개관이 늦춰졌습니다. 광주문화예술회관은 코로나19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해외 장비 수급이 제때 이루어지지 않아 공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지난 1월 화정아이파크 붕괴에 따른 안전진단 강화와 정밀 안전진단이 추가되면서 공정이 지연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전남대학교가 산학연협력선도대학 육성사업에 선정돼 교육부로부터 6년 동안 330억 원을 지원받습니다. 전남대학교는 교육부로부터 기술혁신선도형 사업에 선정돼 산학연협력생태계 조성과 함께 신산업과 신기술 분야의 미래 인재 양성에 주력하기로 했습니다. 또 대학원 연계를 통해 교육 프로그램의 고도화와 글로벌 디자인 등 고급 산학연계 프로그램 개발도 적극 나서기로 했습니다. 코로나19 2년간 지속적으로 어려움을 호소했던 곳 중 하나가 바로 헌혈의 집입니다. 거리 두기로 단체 헌혈이 크게 줄어든 탓이기도 한데요. 코로나 상황이 풀리면서 부산 지역에서는 헌혈에 동참하는 발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지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학교 운동장에 헌혈버스가 찾아왔습니다. 소나기가 내리는 굳은 날씨에도 학생들이 줄지어 버스에 오릅니다. 올해 들어 부산에서 처음 있는 고등학교 단체 헌혈입니다. 혈액량은 코로나 2년 내내 전국적으로 퇴부족 사태였습니다. 지난달도 평균 혈액 보유량이 3.4일분으로 적정 보유량 5일분을 크게 밑돌았습니다. 하지만 최근 코로나 상황이 크게 풀리면서 헌혈하려는 사람들도 늘었습니다. 학교와 기업, 아파트 단지 등 단체 헌혈이 속속 재개되고 있습니다. 혈액이 많이 부족한 상태에서 아파트에 헌혈차를 보내주는 좋은 기회가 있어서 신청하게 됐고. 거리 두기가 해제된 지난 18일을 기준으로 하루 평균 헌혈자 수는 18일 이전까지 390명에서 18일 이후 537명으로 늘었습니다. 혈액 수급이 좀 나아지긴 했지만 적정 보유량을 갓 넘은 수준이라 아직 안심하기는 이릅니다. 이번 달 부산 지역의 혈액 보유량은 평균 4.1일분으로 5일치엔 못 미치기 때문입니다. MBC 뉴스 현지호입니다. MBC 뉴스 현지호입니다. 5.18 민주화운동과 6월 항쟁의 역사를 한자리에서 볼 수 있는 합동전시회가 오는 3일 국립아시아문화전당에서 열립니다. 5.18 기록관과 민주화운동 기념사업회 등이 함께 마련한 이번 전시회는 5.18 민주화운동과 6월 항쟁 당시 기록된 사진 250여 점, 영상물 등이 전시됩니다. 당시 기자와 시민들이 기록한 취재수첩과 기록물 등 1980년 5월 민족민주화성회 당시 박관현 열사의 육성과 관련자 인터뷰 영상 등도 선보입니다. 자신만의 맞춤형 남도 여행 코스를 설계해 응모하면 최대 60만 원의 여행 경비를 지원해주는 맞춤형 남도 여행 만들기 공모가 시작됐습니다. 접수기한은 오는 29일까지로 20세에서 39세 전남 외 지역 거주자가 개인이나 5명 이내에 팀 단위로 신청할 수 있고 전라남도는 모두 100팀을 선정해 1인 1박 기준 10만 원을 지원할 방침입니다. 전라남도는 기본형 공익직불제 대상 농업인에게 직불금 감액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17개 준수사항을 꼭 지켜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농업인이 지켜야 할 17개 준수사항 가운데 13개는 첫 해인 지난 2020년부터 시행됐지만 올해부터는 코로나19로 보류됐던 나머지 4개도 함께 시행된 만큼 대면이나 온라인 교육, 공동체 활동 등에 참여해야 불이익을 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가 올해 최초로 시행하는 농촌돌봄마을 시범단지 조성사업 공모에서 전남 화순군과 경북 성주군이 선정됐습니다. 농촌돌봄마을 시범단지 조성사업은 시군이 요양원과 주간보호센터 등 돌봄시설을 설치해 사회적 약자를 돌보고 스스로 자립하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화순에는 오는 2024년까지 장기 요양, 재활치유시설과 의료시설, 치유공원 등이 들어설 예정입니다. 5월의 첫 출근길은 오늘 대체로 맑고 쾌청한 날씨가 예상됩니다. 파란 하늘이 드러나겠고요. 오늘 먼지 걱정도 없겠습니다. 기온은 어제와 비슷하겠는데요. 요즘 기온, 평년 기온을 2, 3도가량 밑도는 수준입니다. 오늘 광주의 아침 기온 8도 안팎으로 출발했지만 한낮 기온 21도 안팎까지 오르면서 낮 동안은 포근하게 느껴지겠습니다. 아침 출근길 무렵까지는 다소 쌀쌀하게 느껴질 수 있겠고요. 산지를 중심으로는 설이가 내릴 가능성도 있어서 냉해 없도록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날은 맑지만 오전 출근길 안개가 짙을 수 있겠고요. 광주의 현재 기온 살펴보시면 벌써 10도 안팎까지 올라선 상태입니다. 한낮 기온 21도 안팎까지 오르겠습니다. 해남 6도 안팎으로 시작하는 반면 한낮 기온 20도까지 오르면서 일교차가 매우 크게 벌어지겠고요. 순천동 5도 안팎 보이고 있지만 한낮 기온은 23도 안팎으로 예상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남해서부를 중심으로 최고 2.5m로 조금 높게 일겠습니다. 앞으로 기온은 점차 더 오름세를 보일 전망입니다. 모레인 수요일이면 광주의 낮 기온 26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날씨정부였습니다. 이상으로 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